안녕하세요. 대도시의사랑법 감독 이현희입니다. 이렇게 무대 인사를 다니면서 관객 여러분이 저의 영화를 어떻게 보아주셨을까 참 궁금한데 표정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신 거죠?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이 좋은 기분으로 오늘 정말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영화의 원작 소설가이자 사진으로 등장한 박상영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SNS에 여러분들 진실한 감상평 올려주시면 제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좋아요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이 영화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잊지 말고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이렇게 좋은 휴일날 저희 영화 선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극장을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만든 이 영화가 극장에 더욱더 오랫동안 걸려있었으면 좋겠어서요. 여러분들의 좋은 입소문이 간절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 널리 널리 많이 퍼뜨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재미없게 보셨다면 당분간만 조용히 계셔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영화 보시고 행복한 이 기분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상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영화 재미있게 봐주셨다니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재미있으셨다면 주변에 꼭 좀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저희 영화 선택되신 여러분께 작은 고답이라고 또 드리려고 저희가 사인이 들어간 특별 제작 포스터를 추첨을 통해서 나눠드릴 겁니다. 좌석 번호를 호명해드리면 그분은 나오시면 바로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D-8번 D, A, B, C, D 아, 네 저는 I-10번 축하드립니다. 저는 B-14번 F-18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신 분들은 처음 이렇게 이쪽 나오셔가지고 호명되신 분은 바로 받으시고 사진 촬영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우, 따로 사시죠. 예. 오늘 무대 인사에 찍으신 사진 올려주시면 저희 진짜 집요하신 박상윤 작가님께서 쫓아가서 좋아요 누를 테니까 많이 올려주시고요. 좋은 입성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OST 어떠셨어요? 그쵸? OST 너무 좋습니다. 그 프라이머리 음악 감독님, 샘킹, 스텔라장님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신 OST 지금 가시면서 검색해보시면 다 에넷에서 무료로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 하루 마무리하시면 아마 이 작품의 여인도 좀 더 느끼시면서 좋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 가시는 길에 주변에 생각나는 친구나 어머니에게 연락드려서 오늘 복근자 한 잔씩 하시자고 네, 그런 하루를 마무리하시면 더욱더 보람차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좋은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